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의 문자메시지가 노출이 됨으로써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통보로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고 현재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소환통보는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인에만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검찰의 소환통보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는 이재명의 문자메시지가 노출이 된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으로 노출을 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이재명 같은 경우에 평소에도 국회에서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몇 번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의 휴대폰은 기자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폰 보호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기자들 카메라에 그 내용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미 철저하게 방언해 놓았으며 그 외에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에서도 카메라에 잘 포착이 안 되는 가장 뒷자리 쪽에다가 자리를 배치해 줌으로써 이재명이 사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메시지를 나눈 것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 이것 때문에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의 휴대폰 노출 경계력이 나와서 양쪽 진영에서도 국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오늘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아예 대놓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대폰 사진이 찍힌 각을 보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보호필름도 사라져 있고 아예 대놓고 기자들에게 사진 한번 찍어라 라고 대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재명의 문자 메시지 노출로 인해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구체적으로 언제 소환을 하는지까지도 지금부터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민생보다 사정 정국에도 힘을 쓰고 있다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오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그 검찰 소환 일정을 알려가지고 새 결집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의 지지자들,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파파를 지켜야 된다면서 아주 난리가 났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이제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는 등의 이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이 언제 소환주사를 받을지까지도 전부 다 일정이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검찰에 출동하는 날 개딜들이 몰려가가지고 새 과실을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과연 검찰에 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재명은 검찰에 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출동을 하는 게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더 많이 득이 되는 상황이죠. 우선은 자기가 검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기네 지지자들이 더욱더 격양이 되어가지고 새 결집을 할 것이며 과거의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십자가를 젓네 만에 이딴 얘기까지도 하면서 조국을 굉장히 조국이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아주 울분을 토했는데 이재명 역시도 검찰에 출동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금배지를 달고 당대표가 된 것이 방탄조끼를 잇기 위해서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에 출동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출동하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야 너네들이 나보고 방탄조끼를 입었네 뭐네 그래서 뭐 당대표가 됐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방탄조끼 같은 거 입을 생각이 없다 봐라 검찰이 소환을 하면은 바로 소환에 응하고 가서 조사를 받지 않는가 나는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없고 사법 리스크가 없으니까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원을 뜯어 고쳤네 만에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낭설일 뿐이고 죄 없는 이재명은 검찰이 부르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소환에 응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소환조사에 불응을 하면서 버텨봤자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는 수사를 다 끝낸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든지 말든지 별로 결과는 달라질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김혜경이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정작 법원에 가면은 이러한 전략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은 김혜경 사건을 가르쳐 가지고 겨우 밭값 7만 8천 원 때문에 송치를 했다는 등 이 사건을 7만 8천 원짜리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경찰 측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엮어 가지고 먼지터리 측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데 법 쪽에서는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7만 8천 원이라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작은 액소로도 처벌을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김혜경하고 배 씨가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 쪽에서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증명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은 앞으로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이 선거 기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쪽의 인사들에게 밥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해당 사건이 소액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법들도 법들이지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한숙경 민주당 전남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줬고 당시에 그가 머리를 깎아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8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발 요금을 1인당 5천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만원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1심에서는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2019년 전남에서는 당시에 담양군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한 명에게 온천 2병권 5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온천 2병권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들보다도 금액이 훨씬 큰 7만 8천원 사건이고 이게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이들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선거 범죄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선거권이 5년이나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사건을 가지고 7만 8천원 사건이네 뭐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해봤자 이거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얘기인 것이지 정작 법원에 가서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벼운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이번에 기소된 것 중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민주당 당대표 기간 동안 민생이라든가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기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만 하다가 아마도 임기가 다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재명이 소환을 통보받은 것과 김혜경이 송치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했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할지 어떤 식의 전쟁을 펼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정부 여당 측에서도 현재 민주당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당히 심하게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제대로 방어와 반격할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